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향후 전략부터 우려사항까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분양에 나섰다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브랜드 아파트들도 청약 혹한기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사마저 완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업계의 미분양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분양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에 메이저 브랜드의 이름감마저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진행된 경기 의왕시 내선동 인더건자이 SK뷰 508가구 무순위 청약 가운데 단 6가구만이 접수하며 대부분이 미달됐습니다. 특히 공급된 11개 타입 가운데 7개 타입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9월 청약 당시엔 일반 공급 기준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청약까지의 일반 청약을 마치고 남은 물량을 모아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거나 알짜입지가 아닌 곳은 일찍부터 청약 미달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젠 일군 건설사 브랜드조차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이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115가구 무순위 청약에선 61가구만 지원했고,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80가구 무순위 청약에선 58가구가 접수해 미달이 났습니다. 상위 10대 건설사마저 청약시장에서 수모를 겪으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까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공후 미분양은 7,330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은 188가구로 한 달 새 24.5% 증가했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5% 증가한 1,0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지TV 이지영입니다. 올해 서울에 예정됐던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불과 15% 정도만이 청약 일정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고금리 여파와 집값 하락세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된 데다 부동산 PF 사태가 불거지며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경직된 가운데 서울 청약시장 냉각기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에 예정됐던 신규 분양 아파트는 4만 8천여 가구, 부동산 R1,24 조사에 따르면 이달까지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는 총 7,542가구, 불과 15%에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은 지난 2017년 4만 가구를 넘긴 뒤 2020년까지 절반 수준인 2만여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672가구 분양에 그치며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 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분양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여파와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집값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됐던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은 당초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가 반복되면서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8월 착공한 이문 1구역은 분양가 산정 문제가 불거져 올가을 분양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겪은 둔촌주공 단지의 상반기 분양 일정도 무산되면서 신규 공급량이 급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PF발 자금 경생 여파까지 더해져 올 연말까지 2개월간 계획된 2만여 가구 공급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올 3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6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났는데, DL, E&C의 경우 4개 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8명이 숨졌는데, 이는 작년 대비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건설사별로는 총 1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 E&C의 건설공자 현장에서 2명씩,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등 10곳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DL, E&C처럼 사망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불안 속 3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이 반토막난 건데요. 부동산 PF 부실화에 주가 연계증권 운용 손실, 또 제2의 체험펀드 조성 문제까지 각종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증권가가 혹한기를 맞았습니다. 증시 부진에 거래 대금이 급감하며 실적 한파를 맞은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76%나 급감했습니다. KB증권도 3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미래세증권 NH투자증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실적 부진 속 더 큰 악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급등 직격탄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부실화가 증권가를 강타했습니다. 주식 시장 침체에 이어 채권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50조 원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며 급한 불을 껐지만 신용스프레드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AA-인 회사체의 3연물 금리는 연 5.528%로 국고채 3연물과 신용스프레드가 1.3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회사체 시장이 얼어붙으며 부채 자본시장과 채권 운용 수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모채 미매가계 총액 인수 부담이 증권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적자에 올해만 23조가 넘게 채권을 찍어낸 한전체도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홍콩 증시까지 요동치며 관련 주가 연계 증권의 손실도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항생 HG수가 6천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원금 손실 한계선인 녹임베리어를 터치한 ELS의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KB레버리지 항생테크선물 ETN은 조기 청산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 주요 증권사 이익 감소와 해지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당국 입김에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한 1조 체험펀드 실무 논의에 착수한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파로 올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금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이 1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부동산담보대출증권 MBS 발행 규모는 반토막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 4천억 원 감소한 4조 원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PF대출채권 기초 ABS의 발행도 올 3분기 2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거래와 정책 모기지론 공급 감소 등으로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가 오랜 기간 약세를 이어가며 공모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에 스펙 합병이 반사적으로 인기를 끌며 삼성스펙주는 출시와 동시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묻지마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윤혜임 기자입니다. 삼성스펙 7호의 상장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였던 삼성증권의 스펙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어제 삼성머스트 스펙 5호와 삼성스펙 6호는 각각 29.86%, 29.9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규 상장한 삼성스펙 7호는 시가 대비 17.8% 하락한 14,100원의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이날 삼성스펙 4호는 정거래에 대비 16.9%, 삼성스펙 6호는 11.5% 내렸습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의 회사입니다. 지난해부터 IPO 시장 부진과 상장 예비 심사 절차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선 스펙 합병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삼성증권이 출시한 스펙주도 상장 직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5월에 출시한 삼성스펙 4호는 상장 후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20%, 삼성머스트 스펙 5호는 상장 후 4거래일 만에 111.9%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선 스펙 주가가 높게 형성됐을 때 투자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스펙 투자엔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유경아 DB금융투자연구원은 스펙 투자는 합병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기 전까진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스펙 투자의 안전성은 공모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매력적인 만큼 주가가 높게 형성됐을 때 매수하면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내가 평소 즐겨보는 웹툰이 게임으로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게임업계가 커지는 웹툰 시장을 겨냥해 소비자들이 만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임업계가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 IP 기반의 액션 RPG 게임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나혼자만 레벨업은 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2억 뷰를 기록한 인기 웹툰입니다. 레벨업 시스템을 이용해 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용자들은 웹툰 주인공이 돼 전투를 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로 자신만의 액션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45억 뷰를 기록한 웹툰 시네탑도 게임으로 출시됐습니다. 시네탑은 주인공이 한 소녀를 찾기 위해 시험의 탑을 오르는 스토리입니다. 엔젤게임즈는 모바일 RPG 게임 시네탑 M을 오래 선보이며 이용자들이 원작의 모험과 체험을 게임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좀비 소재의 만화 워킹데드를 원작으로 한 RPG 게임 워킹데드 올스타즈를 지난 6월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화 원작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기 수월하다고 설명합니다. 텔링으로 구성할 때 굉장히 게임사들은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웹툰이나 만화 기반의 게임이 기존 팬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까지 있어 관련 게임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에 대응한 조기착공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열렸어요.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장 설립 기회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부지 현장인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렸는데요. 공장 부지는 1183만 제곱미터, 약 358만 평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부터 연간 30만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제네시스 등 3개의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2030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 12%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이번 공장 신설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 시장 공략에 굉장히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공장이 결국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 겁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83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들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조지아 공장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약 4만 7천 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12% 증가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 증가한 2만 2만 2천 4백 대를 판매했고, 기아 역시 전기차 2만 4천 7백 대를 팔아 같은 기간 판매량이 322%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기차 생산하려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배터리셀 공장을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LG에너지솔루션이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선 현대와 기아, 지네시스 전기차에 최적화된 배터리 제품을 공동 개발에 양산하고, 조지아 공장에서 고효율, 고성능 안정성이 합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해 현지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를 건설해 전동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울산 공장 안에 신형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기아는 오토랜드 화성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전용 거점을 세 곳을 발판으로 국내 완성차 및 전기차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인플레 감축법, 즉 IRA 법안 부분인 건데, 여기서 현대차가 제외가 될 수 있다,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차 공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보조금 수요 대상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언급이 좀 나왔습니까, 오늘? 기공식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현대차의 피해를 의식한 듯, 스마트 자동차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공장 설립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수요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결론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책이 지금 당장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목골시장은 기화장식이 인상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옛것을 간직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서정연한 기화장식이 눈에 띕니다. 조선시대의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목골시장. 정조대왕이 만들었다는 연못이 있었던 천변마을 목골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시장 중 가장 늦게 형성된 작은 전통시장이지만, 야외무대, 휴식처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전통시장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목골시장의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화합이 목골시장만의 특장점으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도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장구, 요리교실, 기타반, 주마 노래, 합창단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골시장에서 한다더라 그러면서 고객들이 많이 와보니까 식품도 싸고... 목골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변화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포털의 온라인 장보기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포장된 배달 물품이 있고, 매칭된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차별적인 상품 구성과 포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목골시장은 온라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상인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조합은 건어물, 젓갈, 떡, 김치 등 5종의 온라인 세트를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 운영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자생력을 길러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옛것을 살리면서 신기술을 접목해 방문객 잡기에 나서는 목골시장.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만 여겨졌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한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심각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직면한 국가 소멸 위기를 민간 차원에서 헤쳐나가오자 발족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향후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초대 원장으로 국내 대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추대됐고, 정은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김종은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까지 고려한 인구 문제를 국내외에 저명한 연구기관, 석학들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최종호 포스코그룹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기업이 직면한 위기로 포스코가 민간을 대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실 초대 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실 원장은 근시한적인 정책을 넘어 민관이 힘을 합쳐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식 이후에는 기업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 인구 축소 시대의 민간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방향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낮에는 이맘때 가을 날씨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보이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아침은 10도 이하로 서늘해 하루 사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쪽은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쁜 단계가 예상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9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8도, 청주 1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1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흐려져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전국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